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 탑 팬! 어떤 동물이 가장 무거웠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자! 10위 들속 무게 최대 1.3톤 서식지 북아메리카 및 유럽 9위 가오르 무게 최대 1.5톤 서식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8위 기린 무게 1.9톤 서식지 사하라사막 이남아프리카 7위 바다코끼리 무게 2.1톤 서식지 북극권 6위 코끼리 바다물법 무게 최대 4톤 서식지 남극 대륙 북미 서구 5위 코끌소 무게 최대 4.3톤 서식지 사하라사막 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4위 하마 무게 최대 4.5톤 서식지 사하라사막 이남아프리카 3위 코끼리 무게 최대 12.5톤 서식지 사하라사막 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2위 상어 무게 최대 30톤 서식지 지구 모든 지역의 바다 1위 고래 무게 최대 190톤 서식지 지구 모든 지역의 바다 1위를 한 고래의 최대 무게가 190톤 이라고 하는데 가늠이 안 가요 저는 당연히 1위가 코끼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래가 있어요 그쵸 고래 진짜 커잖아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